대신 MC에서 개발한 세계 최초 자동 대처바퀴 세척 시스템 대처바퀴에 완벽한 세척을 구현한 대신 MC 캐스터 클리닝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오 이런!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들과 오염물들이 대처바퀴에 잔뜩 묻어있네요 오염된 대처바퀴는 청결한 공장 환경에 방해가 되죠 대신 MC의 캐스터 클리닝 시스템은 대처바퀴를 통해 공장 내부로 유입되는 미세먼지와 오염물들을 모두 완벽하게 세척해줍니다 그럼 어떤 기능을 하는지 볼까요? 5도 경사각 슬로프로 부드럽고 안전하게 대처바퀴가 올라갑니다 대처를 올려놓기만 하면 세척구동부에서 센서에 의해 더러워진 바퀴를 깔끔하고 깨끗하게 완벽히 자동으로 세척해줍니다 세척이 끝나면 세척 룰러가 대처를 밀어주고 매트에서 물기를 완벽히 제거해줍니다 옆에 있는 슬러지 자동 배출구에서는 자동으로 배출해주고 세척수 재활용 장치에서는 깨끗한 물을 공급해주어 편리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대신 캐스터 클리닝 시스템은 이 밖에도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대처바퀴를 모두 세척 가능합니다 뒷바퀴 선해방지 기능이 있어 안전합니다 세척된 바퀴의 물기를 완벽히 제거해주고 이물질 자동 배출 기능은 물론 원터치로 세척 스펀지를 쉽게 교환할 수 있어 사용과 관리도 더욱 편합니다 공장의 미세먼지와 오염물질들을 소리없이 여기저기 옮기고 있는 주범 대처바퀴 대처바퀴를 항상 청결하게 해주어 더 깨끗하고 쾌적한 공장 환경과 생산 제품의 품질을 유지시켜줍니다 메리평과 슬로프형이 두 가지 타입 내구성 높은 콤팩트한 디자인으로 어느 공장 환경에서나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대신 MC에서 개발된 대처바퀴 세척 시스템 구동장치, 순환장치 특허 등 다양한 기술인증 자동차 부품업체, 식품공장, 반도체 공장, 전자부품업체 이미 선진 유럽 생산 현장과 시장에서 기술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신 MC 대처바퀴 세척 시스템 공장의 출입구에서 공장 내부까지 청결 유지는 물론 월등한 성능으로 비용 절감, 인건비 감소를 실현하고 제품 품질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장도 너무 깔끔해지고 항상 새 대처바퀴를 사용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깨끗한 공장, 품질 유지, 비용 절감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잡는 그 답은 바로 대신 MC 대처바퀴 세척 시스템에 있습니다 지금 문의주세요 여러분의 공장 환경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대신 MC 대처바퀴 세척 시스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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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